최근 본업으로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김요한 씨입니다. 김요한 씨는 러브캐쳐인 발리에서 MZ 왓초로 출연하며 맹활약하셨는데요. 감정의 솔직한 토크와 풍부한 리액션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. 예리한 추리력과 남다른 촉으로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하셨습니다. 오늘 신인 남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라계십니다. 얼마 전에는 김요한 씨가 속해있는 그룹 위아이가 데뷔 천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겹경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레드카펫도 청량미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.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예능, 또 방송, 그리고 작품, 그리고 노래들을 통해서 만나 뵙길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요한 씨.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요한 씨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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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